레위기 16장 아론의 두 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갔다가 죽은 일이 있다. 그들이 그렇게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그때의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다. 너는 너의 형 아론에게 죽지 않으려거든 보통 때에는 휘장 안쪽 거룩한 곳, 곧 법규를 덮은 덮개 앞으로 나아가지 말라고 일러라. 내가 구름이 휩싸여 있다가 그 덮개 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솟대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서 속죄 제물로 순냥 한 마리를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속옷을 입고 그 안에는 맨살에다 모시로 만든 호돗을 입어야 한다. 모시로 만든 띠를 띠고 모시로 만든 관을 써야 한다. 이것들이 모여서 거룩한 옷 한 벌이 된다. 그는 먼저 물로 몸을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옷들을 입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휘중이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순념소 두 마리와 번제물로 바치는 순냥 한 마리를 받을 수 있다. 아론은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또한 그는 순념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회막 어귀에 주 앞에 세워놓고 그 순념소 두 마리를 놓고서 제비를 뽑아서 주에게 바칠 염소와 아사셀에게 바칠 염소를 결정하여야 한다. 아론은 주의 몫으로 뽑힌 순념소를 끌어다가 속죄 제물로 바치고 아사셀의 몫으로 뽑힌 순념소는 산채로 주 앞에 세워두었다가 속죄 제물로 삼아 비인들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내야 한다. 아론이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수소를 바쳐 자기와 자기 집안의 죄를 속하는 예식은 다음과 같다. 그는 먼저 수소를 잡아 자신을 속하는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리고 주 앞에 재단에 피어있는 숯을 향로에 가득히 담고 또 곱게 간 향기 좋은 향가루를 두 손으로 가득 떠서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주 앞에서 향가루를 숯불에 태우고 그 향 나는 연기가 증거계 위에 덮개를 가리우게 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죽지 않는다. 그런 다음에 그는 수소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덮개 넘어 곧 덮개의 동쪽 부분에 한 번 뿌리고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덮개 앞에 일곱 번 뿌려야 한다. 이어서 아론은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순념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수소의 피를 뿌릴 때와 마찬가지로 덮개 넘어와 덮개 앞에 뿌려야 한다. 이렇게 하여 그는 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탔고 그들이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성소마저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그는 같은 방법으로 회막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 부정탄 백성이 드나들어서 회막도 부정을 탔기 때문이다. 아론이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하려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예식을 올리는 동안에는 아무도 회막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 성소 안에서 치르는 예식이 끝나면 아론은 주 앞에 있는 재단으로 나아가서 그 재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올리고 잡은 수소의 피와 순념소의 피를 받아다가 재단 뿔에 돌아가면서 발라야 한다. 그리고 그는 그 피를 자기 손가락으로 찍어 재단 위에 일곱 번 뿌려서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같이 부정하게 된 재단을 정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아론은 성소와 회막과 재단을 성결하게 하는 예식을 마치게 된다. 다음에 아론은 살려둔 순념소를 끌고 와서 살아있는 그 순념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자손이 저지는 온갖 악행과 온갖 반역행위와 온갖 죄를 다 자백하고 나서 그 모든 죄를 그 순념소의 머리에 씌운다. 그런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내야 한다. 그 순념소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갖 죄를 짊어지고 황무지로 나간다. 이렇게 아론은 그 순념소를 빈들로 내보낸다. 그런 다음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간다. 그때 그는 성소에 들어갈 때 입은 모시옷은 벗어서 거기 놓아두고 성소 안에서 물로 목욕하고 난 다음에 다시 그 옷을 입고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의 번제물과 백성의 번제물을 바쳐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속죄재물로 바친 기름기는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염소를 아사셀에게로 보낸 그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속죄재물로 희생된 수소와 순념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죄를 속하는 예식을 마친 다음에는 그것들을 진 바깥으로 끌어내고 그 가죽과 살코기와 똥을 불에 태워야 한다. 이것들을 태운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그렇게 한 다음에야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다음은 너희가 길이 지켜야 할 규례이다. 일곱째 달, 그 달 10일은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니 아무 일도 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 사람이거나 다 지켜야 한다. 이 날은 너희의 죄를 속하는 날, 너희가 깨끗하게 되는 날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지은 온갖 죄가 주 앞에서 씻기는 날이다. 이 날은 너희가 엄격하게 지켜야 할 안식일이다. 너희가 스스로 고행을 하는 날이다. 이것은 너희가 길이 지킬 규례이다. 길은 무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 곧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 속죄 예식을 맞는다. 그는 모시로 만든 거룩한 예복을 입는다. 그는 지성소를 성결하게 하여야 하며 회막과 재단을 성결하게 하여야 하고 제사장들과 회중, 곧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하려 할 때에 한 해에 한 번씩 길이 지켜야 할 규례다. 이렇게 모세는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아론에게 일러주었다. 10편 19편 주님이 해는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처럼 기뻐하고 제 길을 달리는 용사처럼 즐거워한다.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으로 돌아가니 그 뜨거움을 피할 자 없다.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워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준다. 주님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마음의 기쁨을 안겨주고 주님의 계명은 순수하여서 사람의 눈을 밝혀준다. 주님의 말씀은 티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이 그 교훈으로 경고를 받고 그것을 지키면 푸짐한 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 누가 자기의 잘못을 낱낱이 알겠습니까? 미처 깨닫지 못한 죄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주님의 종이 죄인 줄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셔서 죄의 손아귀에 다시는 잡히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그때야 나는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끔찍한 죄악을 벗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구원자이신 주님 내 입에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언제나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잠원 30장 이것은 야계의 아들 아구리 말한 자물이다. 이 사람이 이디엘에게 말하고 또 이디엘과 우갈에게 말하였다. 참으로 나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우둔한 짐승이며 나에게는 사람의 총명이 없다. 나는 지혜를 배우지도 못하였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을 아는 지식도 깨우치지 못하였다.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사람이 누구며 바람을 자기 손에 움켜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물을 그 옷자락으로 싸고 있는 사람이 누구며 땅의 모든 경계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정말 내가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순결하며 그분은 그를 의지하는 사람의 방패가 되신다.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 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을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을 부인하면서 주가 누구냐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주인에게 그 종을 비방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 종이 너를 저주하고 너에게 죄가 돌아갈까 두렵다. 아버지를 저주하며 어머니를 축복하지 않는 무리가 있다. 더러운 것을 씻지도 않고 깨끗한 채 하는 무리가 있다. 눈이 심이 높아서 눈꺼풀을 치켜올리고 남을 깔보는 무리가 있다. 이빨이 긴 칼과 같고 턱이 큰 칼과 같아서 가난한 사람을 하나도 땅에 남기지 않고 삼키며 궁핍한 사람을 삼켜 씨를 말리는 무리도 있다. 거머리에게는 달라 달라 하며 보호체는 딸이 둘이 있다. 전혀 배부른 줄 모르는 것이 셋 만족할 줄 모르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서울과 악이 못 낳는 태와 물로 갈증을 없앨 수 없는 땅과 만족하다고 말할 줄 모르는 불이다. 아버지를 조롱하며 어머니를 멸시하여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새끼 독수리에게 먹힐 것이다. 기이한 일이 셋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넷이 있으니 곧 독수리가 하늘을 날아간 자취와 뱀이 바위 위로 지나간 자취와 바다 위로 배가 지나간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하였던 자취이다. 가늠한 여자의 자취도 그러하니 먹고도 안 먹었다고 입을 씻듯이 나는 아무런 악행도 한 일이 없다 한다. 세상을 뒤흔들만한 일이 셋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이 넷이 있으니 곧 종이 임금이 되는 것과 어리석은 자가 배불리 먹는 것과 꺼림을 받는 여자가 시집을 가는 것과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다. 땅에서 아주 작으면서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이지만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이지만 바위 틈에 자기 집을 짓는 노소리와 임금은 없으나 때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와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늠름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셋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는 것 넷이 있으니 곧 짐승 가운데서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사자와 자랑스럽게 걷는 사냥개와 순념소와 아무도 맞설 수 없는 임금이다. 내가 어리석어서 우쭐댔거나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우유를 저으면 굳은 우유가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오듯 화를 돋으면 분쟁이 일어난다. 디모드의 전서 1장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의 참 아들이 된 디모드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그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에 그대에게 에베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대가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교리를 가르치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의 정신을 팔지 못하도록 명령하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믿음 안에 세우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킬 뿐입니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몇 사람은 이러한 목적에서 벗어나서 쓸데없는 토론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율법교사가 되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제정된 것은 의로운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와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자와 속된 자와 아비를 살해하는 자와 어미를 살해하는 자와 살인자와 가늠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사람을 유기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를 하는 자와 그 밖에도 무엇이든지 건전한 교훈에 배치되는 일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건전한 교훈은 복대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에 맞는 것이어야 합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선포할 임무를 맡았습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크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크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크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들을 응징해서 다시는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대한 코스텐라의 마음을 당했다. 많은 소식과 연결하여 중국의 소식을 따라 med인으로 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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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